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과 함께 따뜻한 옷차림까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충청과 호남도 최고 10,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경남 서부 내륙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7도가량 낮겠고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이 2도, 철원 1도, 안동 4도로 낮 동안에도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눈이 오다가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밤에 눈이 그치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의 눈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 많겠습니다. 눈길 사고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추위가 절정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